이번에는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을 경우에 이때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친화도다 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전자친화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할로젠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자친화도 값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자를 얻었을 때 더 안정한 그런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.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다고 보는 건데 플로우르하고 CL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CL이 전자친화도 값으로 보면 조금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안정성까지 봐야 되는데 플로우르에 비해서 반경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도 크지만 잡아당기고 나서 안정성까지 본다면 CL이 더 안정한 그런 전자친화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용 respeito 스밀석 이날 modifications Capxc 숲 등